혈관을 틀어막는 최악의 음식 3가지 이건 절대 먹지 마세요. 생생정보 tv 구독하시고 건강 꿀팁 받아보세요. 첫째 빵. 몸에 나쁘다고 알려진 칼국수, 비빔국수, 짜장면보다 건강에 더 나쁜 건 바로 도넛이나 디저트류입니다. 이런 음식에는 트렌스지방과 설탕,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관을 해치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런 디저트류는 고열량 식품으로 과다한 열량 섭취는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혈관벽을 손상시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둘째 튀김. 튀김에는 트렌스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트렌스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튀김을 먹으면 지방이 혈관벽에 바로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높여서 심장병과 뇌졸중을 일으킵니다. 셋째 과일주스. 시중에서 판매되는 과일주스나 음료수에는 설탕과 시럽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설탕은 체내 염증을 촉발하는 주범으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동맥 경화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특히 탄산음료의 경우 하루 한잔 이상만 섭취해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무려 3배까지 커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탄산음료를 포함한 가당음료는 혈당과 인슐린 농도를 빠르게 올려 당뇨병의 위험과 함께 심장병 발생 위험도 높이게 되니 신선한 야채와 과일, 견과류, 생선 등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생생정보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음식과 레시피가 궁금하시다면 생생정보TV의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100세까지 생생하고 팔팔하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